새벽씨 지금 어디에요? 태풍이랑 유리 이야기 들었어요? 뭐든 못 맞춰서 열심히 일할테니까 이민일 없다 풍익시프레스 이번 대대로 접을거야 이제 니 인생에 관여 안할텐데 이렇게 된거 우리 부딪혀 하늘이 우리한테 준 기회라고 생각하고 네? 윤희가 외출을 하면서 아직도 안 들어왔다고요? 무슨 생긴거 맞죠? 당신 우리 연실이 꼬딕여서 아플 때 가는 목적이 뭐야? 당신부터 돌이켜봐요 왜 연철씨가 당신을 떠나려는지 엄마가 선택한 길을 이해해줄거랍니다 자 그사람? 오우 고수씨 여기